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골반은 좀 어떠신가요? 그냥 지식이 그만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 좀 안 나요 담배가 참 멋있으신데 짜증났었어요 잠깐 왜? 앰프가 이상해 소리가 안 나와 야 이거 이대로 이대로 나가 전철에서 있어 전철에서부터 이상한 놈이 마련하네 나한테 고리 고리한데 전 선생님한테 죽이는 음악이란 어떤건가요? 전 선생님이 막 듣고 이건 정말 죽이는 음악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거고 요즘은 없어요 요즘은 없죠? 요즘은 없죠? 죽이는 음악? 저희 음악에서 아니 뭐 팬 음악이건 아니면 다른 음악이건 그쵸? 요즘은 그게 아쿠스틱한 아쿠스틱한? 아 그 이름 알고 있었는데 언제들아 그 이름을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이번이 그 로고가 뭐냐면 힐링 유 스위틀리 위드 마이송에서 나의 노래로 너희들을 달콤하게 죽여버리겠어 나 이런거거든 할로우 할로우면 그 갤럭시에 하하하하 상태라 나 그것때문에 술 먹다가 몸조운전하고 집에 비트다 박고 몇시간씩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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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사프테크 3을 부러오는 팬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우리나라 최고의 그 프로젝트 공연이라고 해야 되나? 하하하하 최고라고 최고의 공연이라고 기획공연 하하하하 네 기획공연 하하하하 처음에 vulnerable 마지막으로 범ウ 선생님 조금inal ir 이를 correspond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